시금치 효능 요약 시금치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녹화할 수 식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먼저 시금치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. 시금치는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루테인과 제온트잔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을 촉진합니다. 또한 시금치는 식장 건강에도 좋습니다.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, O, K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촉진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시금치는 또한 소화에도 좋습니다. 시금치는 섬유질과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시금치는 영역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시금치는 비타민C, O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따라서 시금치는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가능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금치 효능 8가지 1. 눈 건강 개선 2. 혈압 조절 3. 철분 함량 높임 4. 면역력 강화 5. 소화기 건강 증진 6. 노화 방치 7. 신경계 건강 증진 8. 다이어트 효과 시금치는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로, 시금치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장틴은 눈 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둘째로, 시금치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셋째로,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해 해모글로빈 생성을 도와 철결핍성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또한, 시금치에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, 소화기,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이섬유,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외에도 신경계 건강 증진과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 건강한 식습관에 이용하기 좋습니다. 하지만, 시금치는 자일로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적당한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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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